오늘은 간염과 불면증 비뇨개감염에 좋은 괭이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괭이밥은 전국들이나 밭가에서 흔히 자생하는 단연생 초본식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원은 고양이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풀을 먹고 좋아졌다 하여 괭이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보통 30cm 높이까지 자라고 3개의 작은 잎이 옆으로 펼쳐져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와 뒷면에 털이 조금씩 나 있으며 햇볕이 없을 때는 꽃과 잎이 오므라드는 성질을 띄고 노란색과 붉은색 흰색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한양명은 초장초와 시금초라 하여 약으로 쓰고 어린숨과 잎은 뜯어서 한번 데친 후 나물로 묻혀 먹지만 시큼한 맛이 납니다. 전초에는 탄닌과 사과산 옥살산 타르타르산 시트르산 말산 등이 들어있고 괭이밥 성질은 차고패와 간심장미 경락에 들어갑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전염성 간염과 요도에 발생하는 비뇨기염증, 불면증 피부질환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피를 토하는 토혈과 코피 타박상, 마름버진 부스럼 화상 등에 적용됩니다. 민간에서는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아픈 증세와 찔끔찔끔거리고 소변이 자꾸 지리는 인병치료에 사용하는데 이때 말린 약제를 5g씩 500cc물에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불면증의 치료에서 높은 치료율을 보였는데 불면증은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수면부족 상태가 되어 낮 동안 졸음이 오면서 피로감과 의욕상실 등을 초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불면증 치료에는 괭이밥 열근과 솔잎 두근에 물 8000ml를 가하여 1시간 달인 다음 여과하여 찌꺼기를 버립니다. 다음은 대추 한근을 갈아 부수어 물 2000ml를 가하여 1시간 달인 다음 여과하여 찌꺼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물을 혼합하여 적당한 양의 설탕과 방부제를 가하여 한 번에 20ml씩 1일 3일 복용하면 됩니다. 위의 치료법을 통해서 5000차례 남직 관찰한 결과 일정한 수면요과와 안면요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급성과 만성간염 환자들이 치료가 되었고 황달과 구토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때 괭이밥 한 양과 돼지정육 한 양을 푹 꼬아서 이것을 1일 1첩씩 1주간 계속 복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20명이 전염성 간염을 치료한 결과 모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고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단여증과 기력저하 식욕부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방광염과 신장염 고환염 급성신염 요실금 등의 비뇨기 질환에 좋은 작용을 보였는데 이때 질경이와 금전초, 인동초를 함께 끌려서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에는 7,8월에 잎을 뜯어서 그늘에 말린 후 쓰면 되고 괭이밥 한 줌에 물을 적당히 넣고 다려서 한 번에 30ml 정도 마시면 됩니다. 지질과 타랑에는 생풀을 짓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되고 5,7g 정도를 500cc 물로 달려 복용하거나 씻어주면 완화가 됩니다. 이누염과 발열로 편도가 자주 붓고 아플 때는 말린 도라지와 범부채 감초를 함께 첨가해서 3일간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치가 있어 치통이 매우 심할 때는 다리내그로 입가 심하거나 양치질하면 좋아집니다. 그 밖의 외용으로 벌이나 모기에 물렸을 때는 생잎을 잘게 짓지어 환부에 바르거나 붙이면 되고 다리내그로 씻기도 합니다. 괭이밥에는 미량의 옥살산 성분이 함유되어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의 원인이 되므로 과다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절념이 있는 환자는 옥살산 성분이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는 식용으로 먹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